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강원도 여행 3차편을 담아봤습니다. 먼저 맑은 바닷물과 멋진 바위가 이국적인 한국의 나폴리라고 불리는 해양 레이저의 명소 장호항과 세계적으로 유명한 BTS의 워터 앨범 자켓 촬영지로 유명한 맹당 해수욕장 그리고 작년 4월 53년 만에 일반인들에게 공개한 덕봉산 둘레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장호항의 전망을 보려고 3척 장호 해산 케이블카를 타보기로 하고 왕복은 만원, 편돈은 6천원인데 편돈만 이용하기로 했어요. 용화역으로 내려가는데 탑승시간은 7분정도 걸리는 짧은 거리지만 용화역 가까이 갔을 때 맑은 에메랄드빛 바다가 예뻐서 몰랐어요. 용화역에서 내리면 용화해수욕이 나오고 산책로 아래로 내려가면 작은 해변이 나오는데 맑은 에메랄드빛 바닷물이 멋진 바이들과 어우러져 현상적이었어요. 여지까지 보았던 해변 중에 가장 멋진 곳으로 삼척 장호해산 케이블카를 타시면 예쁜 해변에서 멋진 사진 남겨보세요. 용화역에서 내려오면 용화해수욕장이 나오는데 장호왕처럼 어천체연말이고 예쁜 다리 아래가 스너클링 핫포인트예요. 용화역 주차장 아래에 있는 계단을 내려가면 장호해수욕장으로 이어집니다. 케이블카가 장호역과 용화역 층상 사이를 오가는게 시원하게 보이고 해양 레이저를 지기는 분들도 있어요. 또한 캠핑장과 블램핑장도 잘 되어 있어서 이용하면 좋을 듯 합니다. 케이블카 용화역에서 15분 정도 걸으면 한국의 나블리라 불리는 장호왕에 도착해요. 장호왕은 해양 레이저를 할 수 있는 어천체연말 명소로 투명간우, 스너클링, 그리고 시워커를 체험할 수 있답니다. 유명하다 보니 이용자들이 많아서 주차장에 협소하고 파라솔되어도 많지 않고 음식점도 혼잡해서 변할 수 있어요. 하지만 깨끗한 바닷물과 멋진 발과 어우러진 공간이 좋은 곳에서 해양 레이저를 즐길 수 있는 곳이라 이용자들이 많아요. 장호왕의 멋진 포로존이라 할 수 있는 나무다리를 지나 바위를 오르면 전망대에서 내려다보는 또 하나의 멋진 스너클링 염소를 볼 수 있어요. 장호왕 전망대에서 내려다본 장호왕 끝부분 기형개석으로 이루어진 스너클링 염소인데 진한 블루와 에메랄드 빛 이중 칼라 바다가 가위와 어려져 마치 신선이 논의되고 됐네요. 이스라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은 BTS 버터 앨범 자켓 촬영실을 이용해진 냉방 해수욕장이에요. 맹방 해수욕장 몇 개의 포로조를 지나 끝쪽에는 덕봉산 해안 생태탐방로로 가기 위한 외나무 다리가 있어요. 옆으로 가면 태양계를 돌고 위로 가면 덕봉산 정상으로 가는데 정상으로 올라갔어요. 덕봉산 정상은 53.9m밖에 배지 않지만 두 개의 해수욕장 전망이 시원하게 펼쳐지는 멋진 전론대에요. 이곳은 군사지역 해안 경계시설로 일반인들의 출입이 통제된 곳이었으나 군부대와 협의하여 53년 만에 최근 작년 4월에 출입이 허용된 곳이에요. 정상에서 내려가면 태양계와 덕봉산 해수욕장으로 이어져요. 덕봉산 해수욕장 진입을 위한 외나무 다리는 덕봉산 해수욕장의 제니어 북벌이에요. 덕봉산 해수욕장 진입을 위한 외나무 다리가 있어요. 덕봉산 해수욕장 진입을 위한 외나무 다리가 있습니다. 덕봉산 해수욕장 진입을 위한 외나무 다리가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합니다.